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음미하면서 뿌듯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의 공정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또 이 공정들을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딥러닝이란 인공신경망의 레이어를 깊게 쌓아서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것을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개념들을 알게 된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엄청난 진보를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축하입니다. 기분 좋아해야 할 순간이에요. 축하합니다. 물론 우리 수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텐서플러 JS를 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서플러 JS를 잘하는 법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법은 당연히 배워야 돼요. 반면에 잘하는 법은 현실의 문제와 부대끼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잘하는 법을 스스로 찾아서 배우면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잘하는 법을 배우고 부딪혀서 좌절하고 배워서 극복하고 기뻐하고 다시 부딪혀서 좌절하고 배워서 극복하고 기뻐하고를 반복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게는 아직 현실의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론의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법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한계를 경험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잘하는 법들이 필요할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지도학습의 큰 요소인 회기 문제를 텐서플러 JS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종속변수가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 형태인 범주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분류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면 분류, 영어로는 클래스피케이션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숫자가 아닌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라면 어떻게 텐서플러 JS를 이용할까요? 이럴 때는 이미지를 숫자로 변경해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숫자를 다루는 선수인 컴퓨터가 그것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인 것이죠. 현실의 데이터를 시각화 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표에서 21도의 판매량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저 비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컴퓨터한테 던지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21도가 속한 행 전체를 삭제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이 21도의 판매량을 0으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판매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값으로 21도의 판매량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전처리, 영어로는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전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학습 결과도 좋습니다. 자, 평가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시험을 볼 때 공부했던 문제로 시험도 본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겠죠. 우리 수업에서는 학습한 정보로 평가도 했어요. 제대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려면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평가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구분해야 됩니다. 평가를 잘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차차로 알아와야 할 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머신러닝 조부모가 와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덕분에 머신러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완주를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꼭 코딩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리듯이 위젯들을 연결해서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로 시작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구는 오렌지3예요. 제가 만든 수업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강추합니다. 그 외에도 공부할 것이 끝없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배운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알고 있는 것을 더욱 잘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더욱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는 공부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텐서플러 JS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신 것 축하합니다.